안녕! 친구들 지효예요. 오늘 제가 태배하는 법을 알려줄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남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하고 콱 죽이는 거예요. 이제 여자를 보여줬겠습니다. 남자는 여기 하고 여자는 여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는 팔꿈치까지 자, 이렇게 천천히 더더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제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돼요. 안녕! 어른, 들과, 친구들 저희 제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녕!